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수어 3개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어 국립국어원 한국소사전 첫페이지죠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사물 현상에 제가 좀 갖다 붙이기를 잘해요 이해를 하세요 어떤 사물 현상의 기적, 근간, 근본, 핵심을 꿰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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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려움을 느끼려고 몹시 애를 쓴다 제가 고민한다는 것은 잊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한다 이거하고 열심히 계속해서 애를 쓴다 마치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듯이 그렇게 애를 쓴다 그런 말인지 알고 있는데 요건 뭐야 요거죠 요거는 모르겠어요 요게 요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여러분의 자유 게시판에 올리시면 되죠 네 이거는 기억하다 그런 말이죠 기억하다 내가 힘든다 그래서 머리에 머리에 뇌리에 새긴다 머리에 담는다 머릿속에 간직한다 머릿속에 돈다 기억한다 이건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기억한다 매일매일 배우면 조금조금 좀 알았는데 오늘은 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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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모르겠네 요거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아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